대한민국에 왜 게임 중독이 많으냐? 오프라인에서 성공하는 체험을 잘 시키는 나라다, 못 시키는 나라다. 청당중학교의 실험이 저는 지금 막 혁신이 나는 게 본인 거예요.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3, 4월이 재장시간 묶어서 나가서 버리는 거, 이게 핵심이다. 너무 멋진 거예요. 애들이 그냥 금요일이 머리가 막잖아요. 금요일이 되면 3교시까지 수업하고, 지금 제도 안에서도 이런 혁신이 간다. 못 받으신 거예요. 교장 선생님 대단하시죠? 여기 선생님들 굉장히, 사실은 이런 변화라는 게 제일 쉬운 게 보수예요. 그죠?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. 혁신이라고 하는 건